선안교육이 담양 바이블컬리지에서 2020 EFG 힐링캠프를 개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광주 전남지역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캠프에서 찬양사역자 지미선의 찬양과 함께 선안교육 최영환 목사와 조선대학교 최동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창조라는 주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설립한 선안교육은 매년 청소년 힐링캠프와 기독교사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등을 열며 광주 전남지역 부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